길을 걷다 보면 느껴지는 상쾌한 공기, 시원한 바람, 그리고 담배 냄새? 거리에 있는 흡연 부스. 근처만 지나가도 담배 냄새가 진동합니다. 심지어 흡연자들도 연기로 가득한 흡연 부스를 피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흡연 구역이 많지 않은 것도 한몫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를 자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흡연 부스 앞으로 지나가도 심지어 문이 열려도 담배 냄새가 안 나는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바로 성동형 스마트 흡연 부스입니다. 기존의 흡연 부스 대부분은 개방형 흡연 부스이고요. 저희 흡연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음압 장비가 있어서 연기를 제공하는 성능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게 제일 점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서울숲을 왔다 갔다 하는 시민분들이거나 혹은 여기 D타워가 유동인구가 2만 명 정도의 대형 건물이거든요. 그에 따른 흡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흡연에 대한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금연거리가 지정될 경우 흡연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담배를 피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담배를 못 피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여기 장소의 특성상 우선 흡연 장소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다 개방형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냥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형 그리고 밀폐형을 할 거면 좀 더 깔끔할 수 있는 음압 장비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흡연 부스에는 음압 장비 말고도 낯선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떠리입니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에 불을 꺼주고 모은 꽁초들을 파쇄해 재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떠리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농담으로는 우선 다른 기업들이 다섯 군데 큰 기업이 있거든요. 기업 간 정보가 노설될 수 있다. 아무리 음악 장비를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동시에 담배를 피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담배 냄새가 묻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자담배를 조금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어떻게 반영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흡연 부스가 있는 곳은 요즘 핫한 성수동. 금연공원인 서울숲을 포함해 많은 곳이 금연구역 흡연 민원 다발구역입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많은 데 비해 흡연 부스는 겨우 이 정도? 흡연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에게 필요한 흡연 부스가 왜 많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까지 대략 2년 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흡연 부스를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 부지라고 해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선행적으로 금연 거리 지정이 필요합니다. 금연 거리가 지정이 돼야 그 위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금연 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담배를 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원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행정력과 예산 비용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흡연 부스가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권, 간접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앞쪽에 신청을 설치할 예정이고 거기에 든 예산은 우선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금폭지부의 방침은 금연입니다. 사람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안 피나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피지 말아라. 그냥 안 된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 피지게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장하는 것도 그 반대로 금연권을 더 잘 보장하는 방안이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사회혁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흡연권을 존중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로 사실은 금연자의 권리를 더 지켜주는 방식일 수도 있어서 저희 흡연 부스가 그런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